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오늘 코엑스 윈터 페스티벌 버스킹을 준비하면서 샵인데요 저 오늘 화장 어때요? 이쁘죠? 반짝반짝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안 떨리는데 제가 작년 윈터 페스티벌 가가지고 엄청 떨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 옷을 갈아입고 멤버들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멤버들을 찍으러 간다던 시연이는 여기 있습니다 어머 흑영아 안녕? 너 오늘 예쁘다 빨간색이네 완전? 나는 오늘 완전 검정이야 너 머리 귀엽다 흑영아 안 떨려? 흑영이는 저희 멤버 중 안 떠는 멤버에 속합니다 화이팅 너 안 떨려? 네 저 사진 안 떨려 흑영아 다온인데요? 다온이랑 흑영이 다무야 흑영인데요? 흑영아 시연이에요 저거 잡고 다니고 싶다 지금 완전 이쁜데? 저희 크리스마스 숙소에서 다 같이 쓰다고 누가 선영수 쌤한테 말했어요 맞아요 누가 소문냈어요 아니 우리 크리스마스 때 뭐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데 우리끼리 놀랐어 잘 나온다 찍어줄까요 언니? 도토리다 김 도토리 김 도토리 두 면 여기 써보세요 이 도토리 강 도토리 써보세요 강 도토리 아니야? 오늘 되게 트리랑 잘 어울리거든요 영상이 잘 어울려? 네 이거 잘 어울려? 네 우리 아이가 너도 가끔만 정말 근데 오늘 언니 이걸로 머리를 둘 다 귀여우니까 그만해요 오늘 흑영이 씨 컨셉은 레드네요 오늘 거기 코엑스 인터페셋을 드레스코드가 레드래요 레드래요 왜냐면 연마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여기 레드 저도 여기 레드 여기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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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레드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에는 레드 크리스마스 안 난데요 크리스마스 안 난데요 멀리서 김 도토리 씨가 머리를 묶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? 강포터 내가 나왔네 내가 나왔네 윤리둥절 안녕하세요 김 도토리 씨 네 전 김을 먼저 하고 우리 크리스마스 김 도토리입니다 오늘 좀 예쁜데요 낯을 가립니다 김 도토리 씨 제가요? 네 본인 아니에요 내가 언제 뭘 했죠? 김 도토리 어머 그녀의 이름은 김 도토리 봐봐 언니 봐봐 김 도토리 김 도토리 도토리가 안에 갇혀있다 근데 여기 한 번만 이렇게 쳐주면 안 돼? 아니 나 할 것 같은데 안 된대 귀여워 안녕하세요 사인을 오랜만에 해가지고 조금 망쳤어 맛있다 짠 글씨를 너무 초콜릿해서 엄청mış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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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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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아이으 우리 하얀 눈이 내려 저 하늘고가 주는 데에요 우리 사랑한 마음이 여긴 사랑이 느려있어 멀렴고래 멀바바밤 저희도 나누게요 멀렴고래 멀바바밤 저희도 나누게요 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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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아 보자고 오늘 같이 노래도 하면서 응원소리도 받아서 오늘 한 해 마무리를 뜻깊고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저희 팬분들이 최고인 것 같아요 언니분들도 오늘 하고자 재밌는 추억이었으면 좋겠고 저희 아이아즈 내년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압지들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과 이번 연말 같이 함께 보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내년에도 저희 아이아즈와 꼭 함께 사랑해주겠습니다 안녕 마무리는 김더토리 감정해주세요 감정 조심 distracted